김태영이라고 합니다. 아 그... 네 그렇습니다. 네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.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는요. 지금 이미 지금 월드를 제패하고 계시죠? 치민 씨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MC 같은 거 하는 거구나 다시 다시 다시. 아 네 안녕하세요 V LIVE 구독자 여러분 보라보라 비보라의 김태영이라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방송은 게스트가 있는데요. 게스트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. 치민 씨 안녕하세요. 아 그래 반가워요. 아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아무래도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700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다시 들어오고 계신데? 네네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. 아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아 네.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. 아 네 일단 먼저요. 깜짝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. 저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은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깜짝으로 아 정말요? 나 알 것 같아서. 되게 궁금한데요. 예예. 방쇼핑님이라고 오시나? 아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. 왜 일부러 초대 안 하죠? 아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요. 네네네네. 아 실수하려고 그러네요. 아닙니다. 저 오늘 소개해드릴 깜짝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. 들어오세요. 선글라스 벗고 짜식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그래 반가워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오 슈퍼스타. 천국 씨. 네네네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앉을 것이 없는데요. 바닥에라도 앉으세요. 아 여기를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걸 끌고 와야 돼요. 네 좋습니다. 아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콘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뭐라고요? 방송 콘텐츠에 뭐라고요? 풍부한 점. 뭐가 풍부한 점. 네.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보라보라 비보라. 네. 예예예. 저도 구독자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이거 이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 주신다. 저도 구독했습니다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제가. 정국씨가 알려주셔. 아 그래요? 이번에 개설했어요 사실. 아. 이제 구독하자 마자. 네. 구독자가 4천만 명이라고. 아 그냥 영광입니다. 아 아무튼 어 오늘. 어 할 게임은요.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. 네. 빼빼로. 뭐라고요? 빼빼로. 아닙니다. 혹시 빼빼로로 맞아보셨어요? 아니요.